이것도 좋은 영상 좋아야 누르세요. 알겠죠? 싫다구요? 알았다. 야, 추천은 즐겨찾기 좀 하자, 여러분들! 30명, 30200명 정도 있는데 추천이 2000개입니다, 여러분들. 이게 말입니까? 막걸리입니까? 여러분들! 건강하게 누르세요! 건강하게 추천 누르시라구요! 콱! 자,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까? 아, 저기 킬이 있네요. 그럼 건강하게 누르세요. 알 수 있겠습니까? 키자루님, 똥자루. 고맙습니다. 왠지 파밍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... 급신하냐? 자, 넘어갑니다. 후아! 이거 말하는 건가? 그쵸? 거울같은... 그러게요. 여기서 또 뭔가... 아, 그래요. 이런 거 말입니다, 여러분들. 이런 파밍 같은 거. 아주 소 딜리셔스 합니다. 다... 이런 걸 그냥 지나치면 멍청님이다, 멍청이 스투핏. 근데 알코올이 부족하네. 헐... 그러면... 교수님이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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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가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... 사라가... 사라지면서... 죄송... 살았으면 뭐... 그쯤 됐겠죠, 30. 20 후반. 자... 왼손, 오른손. 다 파밍... 아우, 하나 더 있네요. 야, 근데 파이어플라이 있는 쩌로 왔는데 왜 없지, 아무도? 젠장 아무도 없군. 주인공이 거의 50대였을걸요? 40대 후반. 거의 니... 리암 니슨. 파이어플라이. 자, 이제 갑시다. 어? 태양열 불 켜져 있어. 가봐야겠네. 이게 말로 못 가는 곳인가? 차라리... 아니, 차라리 아니. 엘리야, 이 쪽이야! 엘리야, 이 쪽이라고! 이건 엘리를 뭐라 시는게 아니고 엘리가 타고 있는 말에 이 문제가 있네. 말이 말을 안듣네. 아, 여기... 결론은 둘 다 길로 왔네 결론은 둘 다 길로 왔어 맞잖아 여러분들? 둘 다 이긴 겁니다 둘 다 둘 다 똑같은 거 저기 창문으로? 창문으로 가려면 여긴 아닌 거 같은데 그쵸? 쩔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이쪽? 우선 여기 한번 봐봅시다 말이 등을 밟고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야 말도 안 된다고?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, 열 수 있네 내립시다 갑시다 흠 흠 흠 흠 뭔가 밟고 올라갈 만한 게 그래 아, 저기 있네 이거 움직일 수 있나 이거? 딱 보니까 저 BBC 보이죠 여러분들 UFC, BFC 아, 완벽합니다 옮길 수가 있어요 아주 완벽합니다 마치 내 마누라로 아이유가 적합하듯이 아주 완벽합니다 인생이 완벽하네 갑시다 자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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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여기서 밀어버리면 오우오오 motivation 어허 긁 적 어헛 hem하하하하 긁적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은 빠빠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빠빠이 빠빠이 이것도 가져와서 해야겠죠 밟고 올라가면 더 좋겠죠 다 말 이제 가야지 말 계속 여기서 기다리라 할 순 없잖아요 말을 어떻게 들어와 말을 소환 해제할 수도 없고 그죠 말만 하지 말고 말 좀 보내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말을 어떻게 해 어? 마국간으로 다시 돌려보네 자 손잡아 그래 말이야 말걸리야 예쓰 자 파이어플라이 본거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네요 땡스 요브스 오우 아우 눈부셔 아유 엘리엘 너희 뒤태가 뒤태가 너무너무 눈부시구나 깜짝아 유후 파이어플라이 하하 그렇습니다 인류의 치료제가 왔습니다 왜 아무도 반응이 없지 이럴 뭐야 쪽지잖아 뭐지 뭐지 짬보 에헤 왜 오 오우! 설마 좀비? 클리커? 러너? 어? 요 길이네? 야, 아근 죽인 사람이 일리가 어.. 아니.. 없지 좀비겠지 앤디가 하나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게 엘리야 비켜 먹어라 이건 아주 위험한 작업이야 엘리야 비키라고 땡큐 엘리 고맙다 엘리 어, 여기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오! 뭐, 뭐야 갑자기 태어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다 이것들은 뭐지? 총인가? 어? 뭐야 군산체 엑스레이 헐 헐 씨발 뭐야 이거 그거 좀비들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냅니다 여러분들 추천 여러분들 대가리입니다 악플 닿는 새끼들 아, 내 구동 안한 아, 막 정 동영상체런히 누른 새끼들 이게 뭐지 근데? 뭐가 좀비 돼서 막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칠함 했던 것 같아요 오 오! 어, 씨발 야, 뭐야 야, 폴더 가이스트 현상이야 어, 씨발 레이마스터는 뭐가 달라졌나요 그래픽과 프레임이 달라졌습니다 어, 씨발 깜짝아 뭐야 씨발 뭐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? 여물주님 고맙습니다 반대구나, 반대 왜 뒤로 가요? 아, 이거 막상 길이 힘들어 어, 뭔 소리야, 씨발 어, 뭐야 그걸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 절대 내 발에 찬 뭐 그런 게 아니야 어, 뭐 지나간 거 같지 않습니까? 어, 뭐 지나간 거 같지 않습니까? 분명히 뭔가 지나갔는데 어! 씨발 이거 무섭게 열어 문을 어, 씨발 저넨 놀랬네, 씨발 씨파둔파 어, 문을 되게 방력 있게 열어 터프와이인가? 이 사람 텍사스 사람이에요? 왜 한심이야? 야, 무섭다구 어, 여기도 있네, 길 어헉! 아이, 개가 치연해, 진짜 아이씨 아, 왜 갑자기 벌떡 부여러, 씨발 어헉! 야, 한심, 야, 한심하다니, 야 뛰면서 열면 그래요 아, 그래? 아, 그래? 알았다 으응 야, 근데 어디서 길이 어디야? 길 더 필요... 야, 알코올 진짜 안 보이네, 알코올 야, 어디로 가는 거야? 그니까,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아, 길을 모르겠어 이 오른쪽은 아닌 거 같고 왔던 곳이고 오오 아아 흐 어, 씨 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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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, 짜증나 저거 왜 있다구야 엘리 어딨어요? 엘리는 어딘가 있어요 야, 그래 엘리가 있는 곳에 가면 되지 않을까? 해담은 엘리잖아 아무것도 없지요 어, 어, 뭐... 아, 씨, 야 아, 일단 빡치구요 아우, 깜짝아 아, 원숭이잖아 갓댐 뻑킹 멍키,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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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아, 원숭이잖아 갓댐 뻑킹 멍키, 아이씨 아이씨 갓, 야 그래도 변종된 얘들인줄 알았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, 그 모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빡치 멍키가 되어있을거에요 헛 계속 찾고, 좀 더 찾고, 좀 더 찾고 연구소의 녹음기 한번 들어볼까요? 어? 어?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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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가 물었대 이게 야 그건가? 물었다는게 원숭이가 물어서 감염이 됐다거나 그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원숭이가 문건데 아니 근데 뭔가 이런 게임에서 뭔가 물렸다고 하면 감염자 뭐 그래 초초성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갑시다 어? 실례? 실례한다고요 안돼 자막 까버렸어 뭐 눌렀어 나? 야 자막 어떻게 꺼 야 야 야 자막 자막 어떻게 야 자막 어떻게 켜 야 자막 어떻게 켜? 어? 키 동시 두개 키 어떤 키? 네모? 자막 자막 어 됐다! 어 고맙습니다 어 개놀랬네 씨 네모요? 헐 떠났어 헐 떠났어 소울트레이크 시티 성마리 횡원 소울트레이크 시티 헐 멀다고? 헐 헐 멀다고? 사람들이다 헐 헐 어떻게 해? 아니 헐 헐 헐 헐 그래야 저 머리 아 자살한거구나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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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 maternal ро descended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square 헐 登 그라이 씩 년아 도끼다 어우씨 어우 개논린데 애소? 왓 더 뻑 자 우선 이거를 샷건으로 바꾸자 완벽해 완벽해 파트너 아씨 어 헌아 니가 처리했어? 여기 있구나 까꿍 닝기루 닝기루 자 다 죽었군 장전 허아 남은 여성 아직 한 명 어딨어? 아 여기 헉 헤헤 헤헤 나이스샷 뭔 암살이야 엘리는 이런 남자 좋아할걸 뭔 assim 그라이 흑 아냐 아냐 이게 아니고 이거를 바꿔야겠죠? 이걸로 내려갑시다 어 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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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! 마주치는 눈빛이 얼마 시갈나마 마주치는 눈빛이 달콤해 보였을 때 에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용 도 엘리야 챠리오 arrays 헉 어우 허슨 으어!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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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헐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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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버뼈 비츠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1 2 3 으아아아! 으으아어어어어어어어어헤허어허허허허허 keep it to the damn force 어어어 어어 어떡해? x3 어우 어떻게 어우 어 파상풍 아니야 파상풍? 할수있어 할수있어 어떡해 어떡해 헐 소리가 안들려 소리가 안들려 어헝 으어어어 oh 시야 시야가 안보여 우리 집에서 꺼내줘야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조울 이제 그만 뒤에 피 봐봐 헐 어떻게 해 엘리야 이런 상황에서 너 확인사절은 해야 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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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만약 죽으면 엘리야 혼자 어떡해 지금 배 뚫렸어요 지금 창살이 찔려서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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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우 조울 홀튀 오 어떡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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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잘 싸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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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도착을 아 말 다행히 있네요 칼로리스였네요 아이고 어떡해 조얼?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조얼! 자 아무튼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왔네요 뿌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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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으잇! 이교검 홀 윽! 너무 오래 전해 흐잇! 맞다 사슴 자, 이제 제가 엘리를 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käyd지? 자만요 여러분들 녹화 얼마나 됐나 확인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 녹화 끊어도 되겠다 녹화 끊어서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짠 좋아요 눌러주세요